안녕하세요. 누가 사내를 묶어놓았는가 학원 제22회차 정혜연입니다. 프라이어가 말하기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말을 제일 많이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 핑계나 이유를 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 말이 많아지고 이유도 많아지는 것이죠. 복잡한 세상, 복잡한 환경을 군더더기 없는 담백함이 오히려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자신이 쓰는 말 중에 정말 필요한 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돌이켜보며의 내용 중 7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옛 성현의 말을 인용해 보면 고금을 통하여 사람의 인심처럼 얄팍하고 박절한 것이 드물어서 배가 고피면 부유한 자에게 붙어서 아첨을 하고 명예가 탐나면 권세를 가진 자에게 역겨울 정도로 간사한 짓을 서슴지 않다가도 좀 더 유리한 곳을 찾으면 미련 없이 떠나가며 풍족하고 부기할 때 모여들던 사람들도 가난해지면 마주치기조차 꺼려하고 보고도 못 본 채 하기가 일수며 등을 돌려 피하려 한다고 하였는데 실로 많은 절감을 해본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이제는 열심히 다닐 거예요. 스님만 믿습니다. 꼭 해결해 주세요 하며 이틀이 멀다 않고 전화나 방문을 하다가도 반대로 절해서 특별한 행사가 있으니 꼭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놓고 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이라 그렇다며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평소의 법회나 기도에는 뵙기도 어려운 분들이 급한 일로 필요함을 느낄 때에는 상대의 스케줄은 상관도 없이 한 묶음의 초대권을 던져 놓기도 한다. 그러나 만일 부디기한 사정으로 참여를 못하게 되면 서운함으로 가득하니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자기 위주의 편리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면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적게 심고 많이 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어찌되었건 이것저것 생각해보니 다소나마 바람이 있는 탓에 안타까움의 열매를 맺은 듯하다. 전날에 눈이 왔던 비가 왔던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르는 것처럼 본승 역시 반석과 같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리라. 다음은 75페이지 집착은 분별이다의 내용입니다. 옛날에 기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인색함이 남달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은 아니었다. 어느 날 묵선 선사가 그를 찾아가 주먹을 쥐어보이면서 만일 내 주먹이 영원히 이 상태로 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소? 그거야 병신이지요. 그러자 다시 묵선은 손바닥을 펴보이면서 그럼 내 손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스페어있는 상태로 계속 있다면 그건 또 어찌 되겠소? 그것도 마찬가지로 병신이지요. 당신이 이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아마도 부자가 될 것이요. 그 후 부자는 절약을 하여 돈을 모으는 재미뿐만 아니라 베풀고 쓸 줄 아는 즐거움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느끼는 좋고 나쁨 잊고 없음 이득과 손해 나와 남 등은 모두가 상대적인 개념에서 오는 분별심이다. 한 번 생긴 편견이 본심을 가리고 양편으로 구분지어져 우리는 한쪽에 집착을 하지만 선은 항상 그 가운데 중립한다. 스님의 글 집착은 분별이다의 내용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관심이 더 많은 발음 불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SIB 불교교육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은 ARS 060-700-2037로 지금 전화주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22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후원은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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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